최신곡 같은데? 최신곡 시간노링자 아니에요? 어 잠깐만! 그럼 타임몰씨였어요 라디오가 아니라? 타임몰씨였어 보자 타임몰씨였어 보자 으아 어떡해 나 뻔했다 타임몰처가 없어 아 옷도 아휴 앞치마에요 이거 아세요? 내가 아끼는건데 이게 형님이 알게 모르게 그냥 아 친들아 같아 여자들이 저런 말 설레잖아 되게 딱 멋있게 생겼네요 이렇게 나랑 살아보면 아실텐데 네 내가 요리를 네 잘해요? 안 했어요 아 할 줄 아는게 네 할 줄 아는게 네 딱 정해져있어요 뭐요? 그거는 이제 차차 보여드릴게요 대신 제가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다 할게요 오 약간 무심한들 챙기는 스타일이고 네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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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이제 박간일을 봐야되니까 진짜로요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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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 저 형님 뭐야? 저 형 왜저래 진짜 멋있게 멋있게 바풀이에요? 아 아니요 몰래 안 먹었어요 춘다 이렇게 앞치마를 주고 앞치마 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입혀줬잖아요 긴장돼서 가만히 제가 서 있는데도 약간 좀 보호받는 느낌이랄까 츤데레 츤데레 저게 노래 제목이 잘못되어 만나니까 저요? 아니요 첫인상이요 김건마씨 노래 못 맞췄어요 저도 몰라요 첫인상 동교로 사셨어요 왜 그러시는지 이거 옛날 롤 아니에요? 옛날 롤에서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이런 게 아마 사랑 이거 다 해주네 아까 그렇게 싫다고 그러더니 저런 게 츤데레야 진짜 저녁으로